여러분, 지금 밖에 지금 눈이 왔습니다. 지금 지금 학교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지금 밖에 눈 왔는데 많이 온 건 아니고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. 눈이 일단 이 정도 왔어요. 많이 온 거랑 살짝 좀 뭐 잠깐 온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. 여기 눈 쌓일 정도는 되네. 여기에 이렇게 눈 쌓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. 나 이거 눈 촉감 나 너무 좋아. 눈쌀 한 번만 내리겠다. 이렇게 일단 지금 눈이 왔네요. 서울에 벌써 일주일 전에 왔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내 TV 단풍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눈 올 때 잠깐 한번 찍어보았습니다. 다음에 눈 많이 오면 눈사람 만들어야지. 날씨였습니다.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